먼저 호명된 다섯 명이 각자 방을 배정받고 짐을 풀기 시작하는데 들고 온 가방부터 여는 로이킴 설마 카메라 앞에서 바지를 갈아 입으려 하는 거냐? 결국 바지는 포기, 상반신 노출을 감행하는데 와우 미끄러운 등근육, 눈이 호강한다 에이, 그러지 마 이게 무슨 프로그램였죠 이게? 이게 오이전 프로그램인데 이거 반면 정준현은 이미 하위 노출 중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? interest.me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